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 기준 송도와 영종, 청라국제도시에 입주 외투기업은 156개로 2018년 146개보다 6.8% 증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. 지역별로는 송도가 97개로 가장 많고 영종 55개, 청라가 4개입니다. 이들 외투기업의 2019년 매출액은 모두 22조 6,358억 원이고 종사자 수는 3만 296명으로 집계됐다고 인천경제청은 밝혔습니다.